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젊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생각하는 것을 설마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의 이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뭐 젊다고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생각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편하게 너희들이 젊어 생각이 전혀 없는 거냐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고요. 한 솥에 밥 먹으며 한 솥에 같은 솥에 밥을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매양의 매양 매양 항상 회회하랴 회회 이거는 뭐 가끔 참고서나 이런 데 해석을 보면 서로 타투느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회자가 이게 회자를 보면 넓을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넓을 수 있겠느냐 즉 아량 아량 관대함 뭐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자에 충실해서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어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냐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공을 머슴을 어느 정도는 달래는 거예요. 달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지만 한마음과 한뜻으로 티름을 지어서라. 티름. 티름이라는 것은 일을 치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을 치르는 것을 잘해라. 즉 여기서 일을 치른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치르는 거겠어요. 그렇죠. 농사일을 열심히 해라. 혹은 뭐예요. 확대시켜 해석하면 국사를 잘 돌봐라. 나라일을 충실히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 집이 가음열면 한 집안이 가음열면 이거 나왔었죠. 그렇죠. 가음열사 가음열면 뭐예요. 풍요로우면 옷밥을 분별하랴. 옷과 밥을 분별하겠느냐. 자 분별이라는 말의 뜻은요. 분별이라는 말의 뜻은 구분한다. 구별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올바른 판단. 그렇죠. 올은 올바른 올바른 판단.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 쟤는 살이 분별을 못해. 쟤는 분별력이 없어. 이럴 땐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른지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자체가 부유해지면 그 옷과 밥을 나누어주는 것에 있어서 옷과 밥을 나누어주는 것에 있어서 구분을 하겠느냐. 누구나 다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뭐 나눠주는데 뭘 따져보겠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 한 집단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은 이 집단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단 그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 라는 얘기죠. 누구나 장기 잡고 장기 이건 쟁기를 얘기하겠죠.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삶아 심어 던져두고 날 되어온 호미로 날이 잘 서있는 호미로 김을 매하서라. 김맥해라. 김맨다라는 건 뭐냐면요. 김맥이라는 건 뭐 요즘도 농촌에서 하겠죠. 잡초. 그러니까 농사의 그 농사의 그 주목적인 그 식물이 아닌 작물이 아닌 주변의 그 양분을 빨아먹는 그 잡초들 이것을 뽑아내는 걸 김맥이라고 얘기하죠. 김맥이래라. 산전도 거칠었고 거칠어졌다는 얘기는 잡초들이 무성하다는 얘기겠죠. 무논도 기워간다. 무논이라는 것은 물을 댄 논 물이 차있는 논도 기워간다.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칠었고 기워간다. 이건 잡초가 무성해진다. 라는 잡초가 잡풀들이 무성해진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리피 말목나셔 사리피 사리피라는 것은 뭐냐면 사리피라는 건 도롱이와 도롱이 도롱이와 그 다음에 삿갓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삿갓 삿갓이라는 것 도롱이라는 것 알겠죠? 도롱이는 비옷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지프로 만든 비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덮고 있는 것 말목나셔 말목 말목이라는 건 말뚝을 세워서 볕 곁에 볕 곁에 볕 곁에 볕이라는 건 벼겠죠. 벼의 곁에 논 곁에다가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리피 저 사리피 말목나셔 요거는 결국은 허수아비를 세워두라는 얘기입니다.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도롱이를 입히고 거기다가 삿갓을 딱 씌워놓으면 이게 뭐야? 허수아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허수아비를 세워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너희들이 젊어서 생각이 없는 거냐? 한솥에 밥을 먹으면서 매번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치르는 것을 잘 해보자. 한 집이 다 잘 살게 된다면 옷과 밥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구분이 있겠느냐?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지.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벼를 심고 날이 잘 드는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 산에 있는 밭도 풀이 무성해졌고 논도 풀이 무성해지고 있구나. 빨리 김매기해야 되겠다. 살이피 말목나셔. 즉 허수아비를 또 논에다가 세우는 것도 잊지 말고 하여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얘기는 한마음 한뜻으로 치룸을 지어사라. 즉 농사를 열심히 짓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온 집안이 풍요로워지고 그 온 집안이 풍요로워지면 옷밥을 분별하지 않게 되니까 모두 다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논리가 숨어있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그렇죠? 현대나 과거나 언제나 쓰일 수 있는 올바른 논리가 되겠죠. 정리해보면요. 집안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 개인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부분 칠석에 호매 씻고 칠석 칠석쯤 되어서 이제 김매기를 다 하고 나서 호미를 씻고 김매기 다 김을 다 맨 후에 김매기 끝난 후에 삿고기 뉘 자라며 이제는 새끼를 꼽니다. 새끼 꼬기를 누가 자라며 셈이란 뉘 엮으랴 셈이라는 것은 이런 곡물들을 담는 지프로 만든 뭐 가마떼기 같은 거 있죠. 한 섬 두 섬 이런 단위로 얘기하는 그 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식을 담는 뭐 그 용기라고 하면 될까요? 너희 제주 세하려 너희들의 제주를 헤아려서 각자의 제주를 헤아려서 자라 자라 맛쓰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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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각자 맛쓰라 맡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각자 맡아서 해라 맡아서 해라 맡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경쟁해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경쟁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의 제주에 맞게 일을 맡고 그 각자의 일을 서로 누가 자라나 겨루어 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흘 거둔 후에 사흘 거둔 후에 가을거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한 후에 성조를 아니하랴 성조 성조라는 건 이루고 만든다라는 뜻이죠. 이루고 만든다. 사전에 찾아보면 북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루고 만든다 집을 짓는다 뒷문맥을 보니까 집을 내지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집짓기 집을 짓는 것 항상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집을 가지고 집을 다시 건사하죠. 건물들을 다시 건사하는 부분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으란 내 지을게 집은 내가 지을게 우무란 내 묻어라 우무란 내 묻어라 우무란 내 묻어라 이거 뭐예요? 우미라는 것은 이런 채소 같은 것을 땅을 파고 묻고 거기다 이제 거적 같은 걸로 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은 내가 지을게 우문 네가 묻어라 너희 제조를 내 짐작하였느냐 너희들이 각자 제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자 이제는 뭐예요? 너희 먹을 일 분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니? 명석에 명석이라는 건 멍석이겠죠. 명석을 깔아놓고 별할런들 별을 널어서 말리려고 한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변리를 얹어버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해가 구름이 끼어서 좋은 해 일반적으로 해라고 하면 임금을 의미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간신을 의미하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별을 말리려고 널어놓는다고 해도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구름이 끼어 있다면 말릴 수가 없지 않느냐 자 여기 뭐야? 분별을 해라 여기 뭐야? 생각을 올바른 사리 분별을 좀 생각을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좀 올바로 해주기 바란다 바르게 바르게 하기바란다 자 즉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별을 많이 걷어서 말린다고 해도 구름이 끼어 있으면 말릴 수 없는 것 알지 않느냐 또 방하를 못 찍거든 방하를 찢지 못한다면 못 찍거든 거치나 거친 오려 오려는 아까 얘기했었죠 일찍 걷어들이는 벽 빨리 엉그는 벽니다 옥과 같은 백미 될 줄 니 알아보리스리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옥과 같은 백미가 그 올벼 추수한 것이 아직 타작하기 전에 방하를 찢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은 쌀이 나올지 나쁜 쌀이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나서도 각자 일을 열심히 해야만 그 벽을 말릴 수 있고 또 방하를 찢어서 나다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제 집안일이 아니라 농사일이 아니라 나란일로 확대를 시켜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개인의 이득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이득을 생각해야만 너희들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너희들 각자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만 이 나라에 벌려져 있는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방아찢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먹을 일을 잘 분별하라 그건 뭐 하는 거냐면 햇빛이 잘 나도록 하는 것이며 좋은 해 좋은 해가 나도록 하는 것이며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방아를 열심히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칠석의 호미를 씻고 김맥이를 다 하고 난 후에 새끼는 누가 잘 고기는 누가 잘하고 곡식을 담을 섬은 누가 잘 엮느냐 너희들이 제주를 서로 헤아려서 잘 따져보고 자라자라 각자 맡아서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가을거지 하고 난 후에 또한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집을 짓는 일이다 집 짓기는 내가 할게 즉 뭐예요? 임금이 좀 더 큰 어떤 계획 짜기 추진하기 이런 건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물안 자지잔 일들은 너희들이 좀 처리를 해줘라 너희들이 제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각자 내가 어떤 제주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짐작하고 있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좀 머리 좀 써봐라 돌다가리들아 아무리 별을 멍석에다가 널어놓는다고 해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구름이 껴있다면 어떻게 말릴 수 있겠으며 방아를 찢지 않는데 어찌 거둬들인 그 그 벼 벼가 좋은 쌀이 될지 알 수가 있겠니? 직접 실행하고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무리 정리 각자 잘 살기 위해서라도 크고 작은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네 다리고 너희들 머슴들이죠? 말 안 듣는 머리 나쁜 자기 이득만 따지는 그런 머슴들 너희들을 데리고 새살이 사자니 새살렘을 살아보고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외적들을 얘기하죠. 아니 멀리 갔다 대 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너희들 모르냐? 너희네 귀 눈 없어 귀와 눈 없어서 살이 붕괴를 잘못해서 저런 줄 모르간데 저런 줄은 뭐예요? 그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 그렇죠? 암이 멀리 갔다는 거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 너희들이 화살을 전혀 얹고 얹고 이거 뭐예요? 제쳐두고 앞에서 나왔었죠? 화살을 즉 무기 준비는 전혀 그 적을 맞이할 적을 막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옷밥만 다투난다 옷과 밥 자신의 이득만을 다투고 있구나 너희네 다리고 팀난가 줄이난가 너희들을 데리고 추운지 굶주리는지 죽조반 아침 전에 먹는 죽이죠 조반 전에 먹는 죽 아침 저녁 더 하다 먹였거든 죽 먹이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까지 잘 보살펴 먹여줬더니만 은혜란 생각 아니여 은혜는 생각 아니하고 제1만 하려니 자기의 이득만을 따지려고 하니 햄해난 새들이리 햄해난 즉 생각을 하는 새들이리 새머슴이죠 새머슴 새머슴을 언제나 얻어셔 언제나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집에 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냐 시름을 이 근심 걱정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를 애달아 너희들의 일을 너희들이 하는 찌꺼리들을 생각하면 애달파서 사탄사리 다 꼬개라 새끼 한사리를 한사리를 새끼 뭐 그 단위겠죠 한사리라는 것을 새끼 하나를 다 꼬았다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에 속 끓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속이 다 터지는구나 이 녀석들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너희들을 데리고 새살림을 살아보고자 하니 나라의 입장에서 뭐예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가진 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니 엊그제 왔던 그 외놈들 도적들이 멀리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여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지 전혀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 다투고 있구나 너희들 데리고 추운지 굶주리는지 죽조반에다가 아침 저녁까지 잘 먹였더니만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새로운 머슴들 새로운 신하들을 언제 얻어서 집에 일을 맡겨 나란 일을 맡기고 이 근실 걱정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속이 터져서 속이 타서 새끼 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고 말았구나 이 녀석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현실을 생각하면서 머슴들이 야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 새 머슴에 대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핵심은 너희들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애달아 한다 이 얘기가 결국은 핵심 부분이 되겠고요 부분적으로 새 머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인은 새 머슴 드리고 싶어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강력하게 너희들 다 잘라버리고 새 머슴을 드릴 거야 라는 의지보다는 워낙에 답답하다 보니까 좀 일 잘하는 애들 데리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내보내고 새 머슴을 내가 얻으려고 광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새 머슴을 얻을 거야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워낙에 애타기 때문에 새 머슴이라도 들여서 잘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해봅시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죠 그 머슴을 결국은 머슴을 신하로 놓고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렇죠 공적인 일 국사를 돌보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그 신하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역시 읽어보니까 나는 주인인데 그것을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더 민주적인 시각에서 임금보다는 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적인 시각에서는요 또 한편으로 고공들은 신하로 그렇죠 머슴은 신하로 농사일은 국사 집안일 집안일 혹은 집안일 집안일의 대부분은 근데 사실은 농사일이잖아요 그렇죠 국사를 돌보는 것으로 비유화해서 우회적으로 그렇죠 우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회적으로